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책들에서 정말 꿀팁만을 뽑아서 함께 소개해드리는 책추남의 북코칭. 오늘의 북코칭의 주제는 용서를 위한 퍼트 호흡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용서를 과학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프라드 러스킹 교수님의 용서라는 책에서 있는 한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퍼트라는 거는 여기에는 이 책에는 참 여러 가지 과학적인 용서의 기법들이 소개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호흡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호흡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이 전환되는 그러한 만남점이 되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틈입의 시공간에서 우리를 진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력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또 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트라는 거는 Positive Emotion Refocusing Technique의 약자로 PRT의 약자로 우리가 당황하거나 화가 났을 때 또는 마음이 상했을 때 받는 고통을 즉시 감소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실행하기는 간단하지만 곤혹스러운 상황에 닥쳤을 때 언제나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기법이고요.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지난 일 때문에 몇 날 몇 주 몇 달 동안 시달리지 않도록 상처의 파괴력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감정의 책임을 떠맞는 것이 과거의 자신이 겪은 일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제가 책 내용을 조금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란 단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행동상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용서란 과거에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혼란스럽거나 원한에 찬 상태에 계속 빠져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상처받은 것이야 과거의 일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 현재의 상태다. 용서와 우란은 모두 현재의 체험이다. 1978년에 우리 부모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자. 그러나 그것이 2003년 11월 11일인 오늘 혹은 2018년. 제가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이 지금 18년 9월이죠. 또 언젠가 나중에 듣게 됐을 때는 아 벌써 몇 년이 지났구나 할 수도 있겠네요. 한마디로 2018년 지금 9월에 내 기분이 엉망진창이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지 않은가. 사랑하는 사람이 1996년에 내 뒤통수를 친 일 때문에 내가 2018년 9월 6일 아침 8시에 몸을 부르르 떨며 화를 낼 수 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들과 사이가 나쁜 상태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12월 둘째 주인 오늘 당신이 구역주를 느끼면서 복수를 불태울 만한 이유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당신의 감정에 책임을 치라고 한다 해서 과거의 일이 당신 책임이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님을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 부모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당신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신이 언제 애인에게 나를 속이라고 한 일이 있는가? 당신은 병에 걸리겠다고 자원한 적도 없는 게 사실이다. 사장의 기분이 저조한 것은 당신 탓이 아니며 기껏 마음 먹고 간 휴양지에서 휴가 기간 내내 비를 만난 것도 당신 잘못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즉 이 모든 일이 당신 잘못으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 당신 자신의 생각과 행동,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다. 이 일들에 대한 반응과 감정은 모두 당신의 감정이자 반응인 것이다. 그래서 퍼트에 관한 호흡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천천히 두 번 반복하면서 신경을 배 쪽으로 집중합니다. 아마 저희는 동양권이니까 단전, 여러분의 그 배꼽 밑에 손가락 세 마디를 댔을 때 마지막 손마디에 있는 네 번째 손가락보다 약간 안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단전이라는 곳 그래서 그곳에 집중을 하시고 들이 쉴 때는 공기가 배를 부드럽게 부풀리게 하고 내쉴 때는 조심스럽게 공기를 뺨으로써 배가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숨을 깊이 충분히 쉬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당신에게 경외심과 경탄을 자아내게 한 경치를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심장 부근에 긍정적 느낌이 모여있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 번째, 부드럽게 숨쉬는 과정을 계속합니다. 마지막, 퍼트 연습을 통해 긴장이 풀어지고 평화로워진 마음에게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할지를 물어봅니다. 자,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실게요.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천천히 들이 마시고 내쉬고 들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단전의 아까 얘기 드린 배꼽 밑에 손가락 세 마디 밑에 약간 안쪽인데 의식을 집중하시면서 단전으로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이 마시고 내쉬고 들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호흡을 하시는 동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당신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나 또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당신의 애완동물이나 당신이 살면서 경외심이나 혹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봐서 경탄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마음속에 그려보십니다. 이렇게 호흡과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심장 부분에 긍정적 느낌이 모여든다고 상상하는 것 시도 한번 해 보십시오. 천천히 단전의 의식을 두며 호흡을 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 혹은 정말 아름다운 자연 혹은 어떤 영적인 경외감을 느낀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심장 부분에 긍정적 에너지가 모여들고 있다고 느껴봅니다. 자, 이렇게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이런 과정을 쭉 한번 계속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퍼트만 실행하고도 이미 홀가분한 기분이 된 사람도 많다. 나의 퍼트 트레이닝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는 앞에서 이미 소개한 내용을 참조하여 자기 힘으로 용서를 실천하고 정상적인 생홀로 되돌아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우라에만 온 신경을 모으고 있는 것이 도움보다는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퍼트, 마음 집중 훈련, 감사 호흡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았다. 퍼트를 단독 연습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나의 용서 테크닉은 양파 껍질을 벗길 때처럼 작용한다. 양파 껍질 벗기기는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벗겨야 할 껍질의 층도 많다. 우리가 연습 과정에서 맨 마지막 바깥쪽 껍질 벗기기는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과 사랑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우라와 상처가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와 정비례하여 줄어들게 된다. 그 다음 껍질 벗기기는 마음 집중 훈련과 감사 호흡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 순서가 바로 퍼트를 연습하는 일이다. 스스로 과학자가 한번 되어 보는 것은 어떤가 당신의 삶 자체를 알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실험의 결과 당신의 형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자 인생과 여기 앞에서 이 책들에 또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또 제가 기회가 될 때 이 책의 내용들을 아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앞에 얘기한 것은 뭐 어려운 훈련들은 아닙니다. 그 인생의 아름다움과 사랑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그 얘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한 것을 혹은 아름다운 것을 혹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에 자꾸 의식을 전환한다라는 포커스를 얘기를 하고요. 뭐 감사 호흡하기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하루에 한두 번 아주 바쁘지 않은 시간을 잡아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호흡에 정신을 집중시켜 본다. 두 번째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에 주목한다. 그런 다음 배 단전 부분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숨을 들이실 때 배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도록 한다. 숨을 내쉴 때는 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빼서 배가 몰랑몰랑 해지도록 한다. 세 번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 깊이 천천히 숨 쉬기를 반복한다. 네 번째 그런 다음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쯤 숨을 들이실 때마다 고맙다고 조용히 말해본다.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음에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기쁜데 가야 되는 감사다. 감사의 체험이 마음 한가운데 있는 상상을 통해 아주 강렬한 감사의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 감사 호흡을 다섯 번에서 여덟 번 정도 한 후에는 다시 부드러운 복식 호흡으로 돌아가 이를 한두 번 반복한다. 여섯 번째 잠시 중단했던 일상의 활동을 다시 계속한다. 자 이 호흡법들은 뭐 다시 보셔도 알겠지만 좀 유사한 패턴들이 많아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퍼트를 한번 실행하는 데는 약 4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고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남들이 알아채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쟁하는 도중에 퍼트를 연습하면 침착하게 이해할 수 있고 에잉과 작별하는 순간에도 이 연습을 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완강히 자기 주장을 해야 할 때도 나를 공격한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불안할 때도 퍼트를 실행해 볼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퍼트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도록 나를 휘두르는 상대방의 위력은 줄어든다. 상대가 나를 괴롭히던 그 힘이 내게로 돌아와 나의 자신감을 키우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해소되지 않은 우화 또는 현재 관계 문제에서 지장을 받고 있다면 퍼트를 실행해 보자.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간단한 45초 방법이니까 한번 직접 또 앞에서도 연습해 드렸지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를 통해 나눠 주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로 지혜의 나눔으로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데 함께 기여해 나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오늘의 책춘한 북고칭 긍정의 감정을 일으켜주는 퍼트 호흡법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